여기 친구들, 친한 친구들 여기요 3D하고 그레이 야 너 친구냐? 형이죠 성만, 박성만 MC 성만 성만 내 한국 이름이고 덤판 매력이 많지 덤판 매력 많아 귀엽잖아 사이먼 디파트 뮤직비디오 찍은 시간이에요 덤판는 두살 동생을 고른다 보다 형 에이 근데 피부 꽂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노력하네 한국말 하려고 덴 파운데드 앨범이 한국 데뷔 앨범인가? 근데 이번에 한국말로 랩했어? 아니 많이 했어요 아 그럼 왜 한국에서 내는 거야 랩코드 도와줄 때 한국사람들 그냥 G2밖에 없어서 걔도 한국말 글껴줘 아 걔 아니면 제시나 제시나 미국에 랩코드 도와줄 때